내가 생각보다 나 연애 잘하나? 10점 만점에 안녕하세요 박원빈입니다 예스24 유튜브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예스24에서도 많이 책도 사고 하는데 책 얘기하나 해서 되게 설렜어요 너무 떨려요 일반인으로서 예능 출연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색다른 경험이 없고 조박각 선생 최근에 찍은 거는 그냥 운전하다가 작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섭외를 하고 싶다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약간은 납득을 했어요 기억나는 건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너 왜 적있냐? 내가 생각보다 나 연애 잘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순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조밥에서는 그냥 1등 10점 만점에 한 6.5 주변에서 사실 이제 환생연애 잘 봤어요 이러면은 솔직히 조금 민망하거든요 제가 잘 나온 모습도 있지만 울적한 모습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민망했었는데 아 조박각 선생 뭐 박기달리님 잘 보고 있다고 해주실 때 되게 재밌어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가지고 괜히 기분 좋아지고 그랬었죠 하고 있던 촬영들 다 마쳐가지고 요즘은 이제 최대입시 학원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최대입시 시작할 때는 조금은 기대가 있었죠 인지도가 어느정도 사이니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그래 더 열심히 학원 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애들한테 진정성 있게 비춰지고 다른 친구도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모이다 보니까 어제부로 17명 돼가지고 아주 뿌듯합니다 요즘 대학 가자 제발 공부 좀 하고 지금부터 제가 인생에서 읽었던 책 중에서 추천드릴 만한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성장, 혼란, 일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목은 데미안이고 작가는 헤르만헤세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싱클레어라고 어렸을 때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영향을 받아서 성장해가는 스토리입니다 저도 같이 성장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이란 키워드를 꼽았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게 군대에서 처음 접했거든요 감정기복이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그냥 이 책 아무데나 펴서 그 스토리에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여기 제가 표시를 했는데 나는 자연이 던진 주사이였다 불확실성을 향해 어쩌면 새로움을 향해 어쩌면 물을 향해 던진 주사이 태고의 깊이에서 던진 이 주사이를 작용하게 하고 그 의지를 내 안에서 느끼고 완전히 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 오로지 그것만의 나의 소명이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느낀 점은 내 던져진 세상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냥 묵묵하게 걷는 것만이 나의 소명이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오히려 그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책은 제목은 불안이고요 작가는 알랭드 보통입니다 원제가 스테이러스 엔자이어티? 지휘불안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섯 가지의 불안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뒤에 해결책을 설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 마침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는 하는 것 같은데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한 찰나에 이 책을 접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100% 설명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주었기 때문에 저는 혼란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너의 혼란스러움 그런 것들은 사실 너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고민이고 사회가 만들어낸 고민일 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고민을 잘 철학적인 생각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하 싶었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같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인간성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창 책 읽고 혼자 막 생각 많이 할 때 애들이 저랑 안 놀아줬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한 게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다 저의 어머니께서 항상 하는 게 결국 인생은 혼자야 힘든 상황이 처해져도 결국 그 외로움, 그 고통은 저 혼자 겪어야 되는 순간이 언젠간 오는데 인생은 혼자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치우칠 필요 없구나 그 사람들 의견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이 책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 불안의 원인이 이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불안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책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이 작가의 책을 노르웨이 숲을 처음 읽었었어요 딥한 감정인 듯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선이 너무 공감이 돼서 이분이 쓴 에세이는 어떤 걸까 하면서 중고서점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제일 싼 거예요 1900원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이 달리기를 취미로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던 자신의 철학을 그냥 잔잔하게 풀어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들이 너무 아름답고 뭔가 저도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해서 나도 글을 쓰면 이렇게 한 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느낌을 내가 볼 땐 내가 다른 풍경을 볼 땐 난 이렇게 써봐야지 하고 한 번 재밌게 써보기도 하고 일기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키워드를 일기로 꼽았습니다 일기 쓰고 산책하는 게 제 마음 정리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몰랐던 생각을 딱 알게 되니까 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좋아하는 문장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가령 그것이 실제로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린 낡은 냄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노력했다는 사실은 남는다 효능이 있든 없든 멋이 있든 없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임이 분명하다 효율이 나쁜 행위도 너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행위니까 너무 걱정 말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아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나? 아 이게 너무 효율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책 세 권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예스24에서 제 메시지와 함께 제가 추천한 이 책 세 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저의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웠던 20대를 대표해 주었던 세 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는데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인물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통해서 작가의 마라톤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줬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스24를 통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 최근에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아 그래도 나 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미래 버킷리스트가 책 한 권 써보자는 거거든요 제 삶에 대해서 나름의 철학이 좀 확보해진다면 한번 책을 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나중에 책 읽으시면 저희 분들께 추천해 주시겠어요 어 그럼요 당신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스승을 찾기 위해서이다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저에게 삶의 지침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아 도대체 나에게 올바른 삶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말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책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탄탄한 논리로 탄탄한 철학을 가지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스승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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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효리 저희 ott cánol 박 göst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